가을을 맞아 세종호수공원의 복합문화휴게공간인 송담만리전시관에서 다양한 전시회가 잇따라 열립니다. 우선 1일부터 8일까지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주관으로 동북아 5개 나라 청소년 그린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가 진행되고 이어 9일부터 16일까지는 세종호수지킴이 서각동호회의 작품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. 또 17일부터 23일까지는 권호석 작가의 나뭇잎 조각 전시회가 24일부터 30일까지는 서양화가 김진아 작가의 비기너게인 나를 이야기하다 라는 주제의 전시회가 진행됩니다.